요거 로고 들어가 있죠. 엉덩이 통판인데 손가락이 들어가면 이거 보세요. 뼈 마디 마디가 보이고 심지어 뚫고 나올 것처럼 굉장히 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초 밀착되면서 여기에 클라이머 쿨이라고 하는 고가의 기능성 흡한소건 땀을 빠르게 흡수해서 말려줘요. 거기에서 끝나지 않고 멘틀레이션 최고 사양은 진짜 이보다 어떻게 더 뚫어요. 제일 시원합니다. 아디다스 드로즈 중에서 이번 시제에 제일 시원한 드로즈. 메쉬 최고 사양. 역대 최고 사양. 화면만 봐도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드라이아이스가 뿜어져 나오는 드로즈 보셨습니까? 이게 우리 남편 우리 아들들의 땀입니다. 바깥으로 그냥 뿜어내겠습니다. 저희는. 자 보여드릴게요. 한 장당 클라이머 쿨의 메쉬와의 전체적인 메쉬 42,000원. 스카이블루 컬러로 보여드릴게요. 이거 저희가 설명해드렸던 컬러 메인 컬러고요. 동시에 200분 넘게 주문 중 시원한 오렌지 컬러. 이것도 다 360도 메쉬 클라이머 쿨 42,000원. 그리고 민트 컬러 갑니다. 여행 가실 때나 운동하실 때 시원하게 좋을 것 같아요. 360도 메쉬에 밴드 들어가고 클라이머 쿨. 이거 드리고 42,000원. 그리고 그레이 컬러. 라이트 그레이 컬러. 너무 예쁘다. 밴드 부분이 이건 예쁘네요. 운동할 때 입으시면 되고. 자 다섯 장째. 이것도 42,000원인데 약간 이렇게 보니까 남성다움이 묻어나면서 블루 컬러까지 해서 다 죄다 360도 메쉬에 클라이머 쿨. 다섯 장. 그리고 심지어 지금 보시겠지만 굉장히 얇다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안 입은 듯이. 심지어 여기에 삼성 로고 패치는 아디다스를 또 나타나는 아이덴티티. 여기까지 다 들어가 있는 화이트에다가 그레이에다가 블랙 컬러까지 모두 다 42,000원 개별가. 자 그러다 보니 저희가 보통은 사실 8장에서 고객님께 드리고도 생색을 많이 냈죠. 오늘 아니에요. 근데 오늘 아닙니다. 밴틀레이션 최고 사양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를 저희가 9종을 다 챙겨드리는데 그 한 종마저도 심지어 정품. 심지어 기능성으로 해서 흡한 속건 다 들어가 있다 보니까 진짜 올여름 묻었거든요. 이 팬티, 이 드로즈로 고객님 무더위 아예 날려버리세요. 9장이에요? 네. 이거 9장으로 다 클라이머 라인의 기능성들이고. 또...